아직도 아마더 사이프리드가 와 계시대 아 죽겠어 넌 아직도 연아가? 아 너무 큰 걱정에 따라다녀 목살 땅에 detector 이는 이스라엘에 기다려서 기신인줄 알았다 야기 아 그렇다 와 목살 땅에 멀리서 alla에게 평범한 광장냐 얼굴은 내가 더 이상하게 목살 땅에서 노래 붙어 아 하 하 하 내 거 아니에요? 미처 어디서 나타난 거야? 눈 감고 시켜도 안 듣는데 눈 감고 시켜도 안 듣는데 종만 씨들지? 맞아 내가 스타야 스타! 죄송해요 꺼져 왜, 왜, 왜 빽빽빽! 어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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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허허 비! 연교하자마자 안으로 앗! 그리고 이렇게 많아 이번 장이 누구야? 이번엔 조용히 졸업하고 싶다 그리고 눈빛! 진짜 삼촌들은 낯선 것만 가르쳐주는 거올래 허리 길게 보거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